됐다! 소룡민! 일단은 소룡민 한번 사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빠스에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룽민 소룽민을 스트라이커에 두고 소룽민을 스트라이커에 두고 게임 플래키를 해볼께요 간다! 소룽민 스트라이커! 과연 소룽민은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그렇지 여기서 춥 춥 춥 오예 오케이 좋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크로스 슛 슛 아우 렉이 걸리냐 가슴 조수 기성용 선수가 있죠 오케이 됐다 소룡배 예예예예 좋아 그렇지 쳤어요 고고왔어 네 가자 돌아갔네요 소룡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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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히 그런 건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. 어 뭐야! 으헤잇! 자! 됐어야지. 됐죠? 핫트트랙! 천흥민 핫트트랙! 어 처음인데요? 이런 대승은? 이걸 승리해버리네. 그렇죠. 올해 9학년이에요. 축하드려요. 됐다.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! 하쿠 r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